행복하다고 소개받았는데요 제가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왜 행복해 보이죠? 왜 행복할까요? 네 잘생겨서 이런 얘기 좋습니다 누가 안 해주셨는데 꼭 제가 혼자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강연자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표현하고 찬양하는 사역자고 올해로 16년 동안 찬양사역하고 있는데요 행복과 불행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행복과 불행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행복해 불행해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행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 이야기 들었어요 옆에 분 한 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마다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녀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국가라고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저도 이런 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22개국이 있는데요 2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 했을까요? 많이 아마 보도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하위 22일을 2016년도에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조사 연구가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조사된 이래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장 행복해야 될 그 나이를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2009년부터 조사할 결과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결과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결과는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청소년이 무엇을 가장 1순위로 뽑았을까요? 내가 가장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돈 돈을 뽑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연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급훈을 봤는데요 학교 급훈 재미있는 급훈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크게 웃어도 됩니다 저 너무 웃기더라고요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그리고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또 하나 더 티코 탈래 BMW 탈래 이런 급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받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전에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믿기지 못할 거예요 제가 왜 불행했냐면 제가 태어나 보니까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제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그게 저에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시골에서 제법 크고 가장 오래된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데요 시골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는 농사일도 하고 목회일도 바쁘시고 굉장히 많은 목회일로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내인데요 저 위로 형님 두 분이 더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사진이 보이죠 옆에 나이 있으신 분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고요 앞에 삼형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별명이 보시다시피 되게 말랐는데요 돼지 삼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잘생긴 막내의 돼지를 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목회로 바쁘셔서 두 형님만 데려다 키우시고 가장 잘생긴 막내 아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외가 댁으로 저를 서울로 보내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버림받은 삶이었어요 그게 제가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없는 나이에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보내줬대요 그리고 1년에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이 목회하신 곳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잠깐 시간 보는 게 다였어요 사실 목회로 늘 바쁘셨기 때문에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나서 집에 오시면 충전하시는 부모님이셨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들아 사랑한 내 소리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입양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8년을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곁으로 오게 되었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목회가 단위 목회 자리가 좀 더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케어가 되니까 데려오신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낯설잖아요 제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사실은 살짝 서투러요 발음도 세고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말 더듬는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문장 하나 말하지 못할 정도는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왜 말을 더듬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 더듬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제가 불편하다고 불행하다고 선택하고 살아가니까 제 마음의 병으로 틱장애로 온 거예요 사람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 친구들이 그렇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본 시선들이 지금 되게 안타까운 시선을 저를 바라보시는데 바보, 병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무대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무대에서 어떨 때? 노래할 때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노래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으니까 저 친구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그런데 저에게 노래하는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저에게 어떤 자리였냐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하게 살았던 저에게 제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도피처였고 피난처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찬양님은 그런 저를 지금 찬양사였죠 저를 지금 키우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제가 대학을 온전히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을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목사 아들로 몰라야 되니까 저에게 대학생활은 또 다른 도피처였고 피난처였어요 자유롭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데 말더듬이가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는 제가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없잖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놀아본 사람이 잘 놀 줄 안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놀지 못하니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넌크리찬 친구를 찾아다녔고요 만났어요 너무나 재미있는 친구였고 강원도 강릉이 태생이었는데 사투리만 들어도 약간 북한 말처럼 들려서 너무 재미있는 외모도 웃기고 그 친구가 되면 서운하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 친구는 1년쯤 열심히 놀다 보니까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고 나라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의정부로 저는 논산으로 원하지 않았던 군생활이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힘들고 고된 군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는데요 병장 되어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병장 되어서도 방송에서 조심스러웠지만 많이 막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대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힘든 군생활 가운데서도 더 안타깝게 들렸던 소식이 뭐였냐면 대학 가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놀아줬던 넌크리찬 친구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제가 제대하고 대학으로 복학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아 너는 나랑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야 물론 영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당했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들 제가 그 친구 따라서 대학에 있는 한 예배 공동체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날 그 예배에서 오랫도록 기다리실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호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찬아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슴 가운데 찬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단다 찬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았단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동일하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나는 외롭고 혼자이고 공허하고 막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미 동행하시고 계세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어느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듣고 펑펑 울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이상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보여드리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마 제가 들었던 평생의 기도 중에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는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름다워 보이나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아멘 여전히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여전히 저는 바뀐 환경은 사실 없어요 그 당치만 해도 근데 제가 뭐가 바뀌었죠? 사안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제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저에게 주신 삶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긍정의 에너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감사함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 멋진 찬양자로도록 쓰임받게 하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가능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 기억하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뭐가 아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아닌 선택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행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에너지가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에너지 있게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불행하다는 마음 너희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서 한번 대주세요 따라서 나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이 주는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마음을 담은 찬양이 한 곡이 있거든요 하늘을 바라는 찬양인데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막막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제가 노래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끌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위로하고 싶어서 부르게 된 찬양인데요 지금 마지막 찬양 하늘을 바를 부르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